덕을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들 또 새로운 형태의 그런 유홍준 씨의 그런 국내 답사기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본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일신해 가지고 시사 문제 다섯 가지를 다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의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숙과 조정 문제. 많이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쥐꼬리만큼 천천히 올려주겠죠. 의료 숙과 조정 문제입니다. 참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사슬에서 다뤘네요. 조선일보 같은 그런 주류 언론들이 의료 사태 초기 단계부터 좀 정론을 펼쳤으면은 의사들 위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제대로 보도했으면은 상황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료 숙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의료 숙과가 경제학에서는 항상 가격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가격에 따라서 모든 행위 주체가 자기 행동을 결정하게 되니까 숙과가 낮은 상태는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을 계속 실시한 거죠. 이걸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다뤘네요. 의료 계획 첫 단추 의료 숙과 조정 이제야 검토한다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의료 계획을 할 때라도 a b c 순서가 다 있는데 a b c를 다 여러분들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x y z부터 여러분들 계획을 시도했으니까 실패가 그냥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칼럼을 아주 잘 썼습니다. 의료계획의 첫 단추 의료 숙과 조정 이제야 검토한다니. 이런 칼럼이 조선일보가 쓸 정도니까 조선일보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구나.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은 암수술 등 천력의 중증수술의 수술을 숙과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부상체계는 의사가 직접 하는 진찰과 수술 처지 등은 단가가 낮고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 등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뇌 동명류 수술 숙과가 290만원대로 쌍꺼풀 수술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사들의 수입인 숙과가 낮고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큰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가격통제정책을 20년 정도 실시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수의료과, 바이탈학과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건들지 않더라도 이대로 가게 됐으면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겠지만 어차피 필수의료과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의사들이 20년 동안 숙과를 정상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정부가 찔끔찔끔 땜질식 대응만 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20, 30년 정도 물가상승률은 3%대 이상을 기록하고 숙과상승률은 1% 이하로 묶어놓게 되면 30년 지나게 되면 숙과의 소위 구매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보통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부를 약탈하는 아주 좋은 수단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독재체제를 실시한 사람들이 한 나라의 중산층을 약탈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통화 발행량을 좀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자연적으로 돈을 약탈하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왔는가 하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20년에서 30년 정도 숙과를 묶어 가지고 가격 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이 한 3%대면 숙과를 1% 이하로 묶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중산층의 부를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비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경제학자로서 볼 때는 거의 동일한 방법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남발해 가지고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거나 의료 숙과를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 의사들을 붕괴시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일인 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 일을 20년 이상 정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의료보험이 출범할 당시는 그래도 좀 나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어느 정도 괜찮았을 테니까 이제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3%대 숙과인상률은 1%대 이하로 묶어 가지고 뭡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들의 소득을 강탈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성없이 이야기하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란 것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약탈한 제도인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 이상이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물이나 현상을 좀 본질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불을 약탈당하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들의 불을 어떻게 약탈해왔냐 숙과를 가지고 물가상승률 이하로 묶어 가지고 물가상승률만큼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숙과 여러분들 문제가 지난 2월 이후에 6개월째 진행 중인 의료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핵심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복지부가 필수분야 숙과의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면 의사들의 의대 정원에 반대할 명분도 현장에 줄여져 줄 것임이 물론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하는 겁니다. 정말 조선일보에 계신 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선일보에 계신 분들조차도 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가 식자층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쪽 정의로운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하여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상대방을 욕질하고 삿대질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조선일보가 지금 와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료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핵심에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윤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건국일 여러분들 논쟁하고 관련해서는 대통령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료사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도하고 너무나 당견적이고 너무나 부정의하고 너무나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수의료수과 정상화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일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수과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맹백한 사실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냥 의사들을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여러분들 논조를 펴봤던 겁니다.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지방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환자가 없고 숫가가 낮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지방에 이러면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본인 눈에 보이는 것은 의사가 없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지방에 가가 여러분들 의사 병원을 어떻게 경영할 겁니까. 하루에 200명을 봐야 되는데 20명밖에 못 보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미치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일 등도 지금과 같은 낮은 숫가 체계로는 공허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설득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익을 좀 자극해 가지고 한 건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박민수나 조기용이 머리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관료로서 차관장관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노예하겠습니까. 그런 머리는 전두엽에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을 겁니다. 위 사람을 여러분들 뭡니까. 사바사바에가 여러분들 설득하는 능력은. 그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를 늦었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발표하니까 다행인 겁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숫가를 인상할 항목과 폭을 정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1만 개 가까운 의료행위에서 인상할 대상과 폭을 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시급성에 비해 너무 너끈한 시간표를 잡은 것 아닌가 싶다. 돈이 없을 겁니다. 돈이. 돈이. 돈이 없어 가지고.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매년 2조씩 5년간 10조 원을 들여 필수 진료가의 숫가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성이 없어 의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정부가 윤 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의사는 안 믿으려면 내가 아예 안 믿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 나와 가지고 무람무랄 떠들면 저 친구들 짓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뢰가 뭡니까 바닥 수준인 겁니다. 왜 옳지 않은 일을 너무나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에 책임질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 가지고 책임 안 지도록 기도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 많이 안 좋습니다. 정부는 이미 의료행위 원가 분석 자료 등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인상한 제시를 서두를수록 의사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전혀 신뢰 안 할 겁니다. 이번에도 이만큼 여러분들 이만큼이 좀 미안하면 이만큼 여러분들 올려줄 거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올려주면 물가는 또 이만큼 뛸 거니까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또 이만큼 올려주겠죠.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이렇게 늘리면 그게 공짜로 됩니까? 강의실 내려야 되죠. 실험기자들 다 사야 되죠.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미국은 통계가 있더구면요. 언젠가 한번 봤는데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문과생 한 명을 배출하는데 얼마가 들고 이공계 한 명을 배출하는데 얼마 들고 의사가 여러분들 한 명 배출하는데 얼마 들고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이 정말 오랜만에 의료수가 조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언급했는데 참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학교에 계신 분이든 간에 조선의 이름들 중견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좀 정론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그런 목소리를 초창기부터 냈으면 그렇게 윤 정부가 가속을 안 했을 거라고요. 다 이렇게 침묵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윤 정부의 의료계획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태세의 전환을 해가지고 갑자기 안면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논조를 펼치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이게 남 문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다 거짓말로 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면피성 이렇게 글을 쓰니까 너무 이렇게 참 마음이 어떻게 사회가 전부가 다 이렇게 뭡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그냥 범람하는지 그래도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주 잘 쓴 칼럼이네요.